이번 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재판이 열립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의 1심 선고가 내일 예정돼 있고, 오는 25일에는 임각수 괴산군수에 운명을 가를 대법원 선고가 있습니다. 이혜승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승훈 청주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7,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두 가지, 선거캠프 홍보대행사에서 용역비 7,500만 원을 면제받고 선거비용 2억여 원을 신고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검찰은 용역비 면제를 정치자금 수수로 이 시장 측은 과다 책정된 비용 조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선거비용 축소 신고는 신고 대상이 아닌 컨설팅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기획사 대표의 진술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변수입니다. 이 시장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함께 기소된 회계 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시장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앞둔 임각수 괴산군수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이 심에서 농지법 위반 사건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1, 2심 모두 직위 상신령을 받아 회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속에 대법원 유죄가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괴산군은 부군수 대행체제가 장기화되며 내년 4.12 재보궐선거 분위기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승입니다.